안녕하세요. 황새란 유인균 같이 판매의 1인자가 되고 싶은 이만석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새벽입니다. 제가 한 2주 정도 깨울음을 피웠습니다. 바쁜 일도 있고 마음 상할 일도 있고 그래서 겸사겸사해서 그동안 미뤄왔던 몸살을 한꺼뿐 했습니다. 그래서 한 2주 동안 끙끙 앓다시피 했는데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오늘 아침에 문득 떠오릅니다. 사람들이 요즘 들어가지고 많이 하는 질문 중에서 술이 왜 이렇게 늦게 되느냐, 왜 빨리 식초가 안 되느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발효는 기다립니다. 발효는 잘 기다리는 사람이 결국 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묵묵하게 잘 기다리느냐. 거기서 발효의 끝판이 나죠. 발효의 끝은 기다립니다. 이걸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보통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발효 실험을 할 때 온도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정밀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레시피 책에 나와 있는 그 내용처럼 빨리빨리 술도 되고 빨리빨리 식초도 되고 그렇게 됩니다만 여러분들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하시는 분들을 보면 온도가 그렇게 정밀하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많이 덜숙날숙하죠. 여러분들이 환절기 때 아침 기온하고 대낮 기온하고 또 밤에 해지고 난 뒤에 기온하고 온도 차이가 한 5, 6도 정도만 나더라도 이렇게 여러 가지 몸에 병이 많이 오게 되죠. 하물며 이렇게 큰 덩치를 가진 사람의 몸도 환절기 때의 온도 차이 때문에 몸이 스트레스를 받고 병이 걸리는데 미생물은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우리 눈에 그 미생물들이 온도 차이가 많이 이렇게 나게 되면 개들도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미생물도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들이 생명이 없으면 당연히 스트레스를 안 받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에서 발효를 할 때는 밤에 온도하고 새벽 온도하고 또 대낮 온도하고 온도 차이가 분명히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생물들은 온도가 한 3도, 4도, 한 5, 6도 정도만 되더라도 자기들로서는 청청백력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온도 차이가 더 많이 나오고 그러면 당연히 스트레스를 받겠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발효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가 제대로 건강을 유지할 수가 없고 그리고 또 활력 있는 생활을 할 수 없듯이 미생물들도 스트레스를 받으면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발효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느려지는 거지 발효가 안 되는 건 아니죠. 저희들이 대충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보통 가정집에서 실온에서 발효를 했었을 때 알코올이 어느 정도만이 되느냐 일단은 식초가 되려고 하면 술이 먼저 돼야 되죠. 그래서 어느 정도 되느냐 그러니까 한 보름 정도 지나고 나면 약간 술맛이 납니다. 그리고 한 달 정도 있으면 술이 익었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단은 식초를 만들 때 레시피에 적힌 것처럼 유인기를 넣고 그다음에 재료를 이렇게 굉장히 분쇄를 해가지고 일정한 당도돌이를 맞춰가지고 해놓고 난 뒤에 보통 빠르면 보름 그리고 늦으면 한 한 달 정도 가만히 두십시오. 가만히 두면 이게 술이 충분히 익습니다. 저는 마음 같았으면 한 한 달 정도 넉넉하게 그냥 두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 있다가 뚜껑을 딱 열어가지고 국자로 조금 떠가지고 한번 맛을 보면 야 이거 굉장히 맛있는 술이 되어 있구나 잘 익은 술이 되어 있구나 이런 느낌이 여러분이 들 때 그게 이제 술 발효가 된 겁니다. 술이 맛있게 됐었을 때 알코올 발효가 잘 되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그 알코올 발효가 되고 난 뒤에 그다음에 식초로 진행을 해야 되죠. 그럴 때 우리가 근지 이렇게 거둡니다. 이걸 이렇게 걸어가지고 그런다. 이 경상도 말로 이제 근지하고 액체하고 분리를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삼배 주문이 같은 거에다가 근지를 다 부어가지고 밑에 이제 액체만 잘 이렇게 따라내는 거죠. 맑은 액체만 따라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따라낸 액체를 다시 이제 유리병에다가 넣고 그다음에 알코올 발효가 이제 끝났으니까 그다음에는 이제 초산발효로 갑니다. 그런데 이제 초산발효를 시킬 때 제일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초산들은 초산발효를 할 때는 보통 이제 당도라 그러죠. 당도가 한 8브릭스. 당도는 브릭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8브릭스 정도 당도에서 굉장히 초산발효가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알코올 발효를 할 때는 한 20브릭스에서 보통 시작을 하잖아요. 20브릭스에서 시작을 해서 술이 잘 익었을 때 당도를 재보면 보통 어떨 때는 12브릭스 어떨 때는 한 15, 16브릭스로 됩니다. 그래서 당도가 좀 높아요. 약간. 그래서 당이 높다 해가지고 초산발효가 일어나진 않는데 안 되는 건 아닌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코올 발효 끝나고 난 뒤에 그 근지를 다 걸어가지고 액체가 딱 되었을 때 그거는 보통 12에서 15, 16브릭스 정도 돼 있습니다. 그래서 8브릭스 정도로 당도를 낮춰야 됩니다. 낮추려고 그러면 약간의 물을 넣어가지고 당도를 낮춰줘야 되는데 이렇게 물이 들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단맛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약해지죠. 그래서 저희들은 일체 물 같은 걸 사용을 안 합니다. 그런데 안 하면 언제 당도가 낮아지느냐 그러는데 초산발효 진행 과정에서 당도는 점점점점점 떨어지도록 돼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걸릴 뿐이지 당도는 반드시 떨어지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빨리 나는 식초를 먹고 싶다 그러면 물을 조금 부어가지고 당도를 한 8브릭스 정도로 낮춰주는 게 낮춰주게 되면 더 빨리 초산발효가 일어나기 때문에 식초가 빨리 되고 그리고 괜찮다. 올해 시작했으니까 내년에는 안 먹어야지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그대로 원액 그대로 하게 되면 훨씬 맛있는 발효식초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든 첫째 당도 문제 그걸 낮춰줘야 된다는 거 그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알코올 발효가 일어날 때는 공기를 웬만하면 차단을 시켜주는 게 좋은데 초산발효가 일어날 때는 초산균들은 공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공기가 어느 정도 노출이 되면 좋죠. 저희들은 이 위에 보자기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방수천에다가 중간에 이렇게 공기가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가지고 이걸 우리가 2500원에 판매를 합니다. 남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대로 그냥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여러분한테 판매를 하는데 그렇게 만들어서 써도 되고 아니면 한지 있죠. 한지. 그런데 이 한지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중국산, 수입산 한지, 화학물질 이런 게 들어간 거 그런 한지는 저희들이 별로 권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전통한지 있죠. 그거는 북글씨 쓰는 화방 같은 데 가면 전통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한 3천 원 정도 주면 큰 전지 하나를 살 수가 있어요. 그러면 많이 씁니다. 여기저기 한 그떡 이렇게 써도 남을 정도가 되죠. 그래서 그 한지를 뚜껑으로 이렇게 덮어놓습니다. 왜 덮어놓는 거 하니? 일단은 초산발유가 일어나게 되면 초파리가 어디서 생겼는지 모르게 초파리가 생깁니다. 그래서 초파리가 못 들어가고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공기가 너무 많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한지가 공기를 어느 정도 막아줍니다. 조정을 좀 해줍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문지라든지 이물질이 있는 것도 안 들어가도록 한지가 막아주죠. 이런 식으로 해서 한지, 공기를 조정하면서 맛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공기를 많이 노출을 시켜버리면 굉장히 독한, 공기가 많이 노출이 되니까 초산발유가 많이 일어나서 독한 발효식초가 되고 공기를 조금 저희들처럼 이 정도로 조정을 해버리면 아주 맛있는 발효식초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발효식초가 되는데 초산발유가 일어날 때 그때 몇 가지 주의할 점이라든지 이런 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몇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알코올이 술이 왜 빨리 안 되느냐 그에 대한 질문을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